로마시대의 학자 플리니우스라는 사람이 저술한 박물지라는 책에 이런 글을 적어놨습니다. 내가 정말 많은 조각들을 보았지만, 오로지 딱 한 작품, 라오콤만이 최고의 조각이다. 이렇게 적어놓았죠. 문제는 어디에 묻혀져 있는 건지 아니면 누가 훼손한 건지 발견은 되지 않고요. 기록만 남아있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이거 진짜 있긴 한 거야? 궁금한데? 하면서 굉장히 보고 싶어 했던 작품이 바로 이 작품, 라오콘입니다. 그렇게 기록만 존재하던 중에 1506년 과거 로마의 에스퀼리노라는 언덕에서 이 라오콘이 발견되게 됩니다. 지금은 산타마리아 마조레라는 대성당이 있는 위치인데요. 이곳이 당시에는 포도밭이었습니다. 당시 농부가 갈고리로 포도밭을 일구던 중에 라오콘을 발견하게 되고, 미술품에 관심이 많던 당시 교황님은 미켈란젤로를 시켜서 작품을 확인하고 오라고 하죠. 작품을 보고 온 미켈란젤로는 교황님에게 최고의 걸작이라고 극찬을 하면서 꼭 구매하라고 했답니다. 이후에 교황님이 구입해서 교황청 정원에 전시를 하게 되죠. 미켈란젤로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때 잠깐 나온 이야기인데요. 고대 그리스 조각까지만 하더라도 표정이 없다라는 게 특징인데, 헬레니즘 시대 때 들어와서 표정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표정 뿐만 아니라 몸은 더 역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라오콘 조각이 만들어졌다고 추정되는 시기가 기원전 1세기인데요. 지금부터 약 2000년 정도 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오래된 조각이죠. 그런데 조금만 살펴보시면 정말 세밀한 조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이런 세밀한 조각을 만들었었구나. 정말 대단하다. 감탄사가 나옵니다. 라오콘 옆구리에 있는 뱀의 눈 부분을 확대해서 보시면 정말 사실적으로 조각한 게 보이고요. 우리가 라오콘을 지금은 앞에서 밖에 보지 못하지만 미켈란젤로는 뒷모습도 봤겠죠. 미켈란젤로는 조각을 전체적으로 보고 한마디 했다고 합니다. 해부학적으로 완벽한 조각이라고요. 미켈란젤로는 의사가 아닌데도 39구의 시신을 해부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런 미켈란젤로가 인정을 한 거죠. 해부학적으로 완벽했다고요. 라오콘의 왼팔을 보시면 핏줄이 하나 튀어나와 있습니다. 겨드랑이를 지나면 핏줄이 3개가 되고요. 타고 타고 내려와서 발등까지 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요. 지금 라오콘은 뱀에게 공격, 즉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 인체에 고통스러운 자극이 들어오면 우리도 모르게 움츠리게 됩니다. 라오콘의 발끝을 한번 보세요. 발가락까지 잔뜩 힘을 주고 움츠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2000년 전에 만들어졌던 조각이 이런 섬세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심지어 당시에 자부심이 엄청났던 미켈란젤로조차도 이 조각을 보고 내가 넘어야 할 유일한 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라오콘 조각은 미술계를 한번 발칵 뒤집어 놓은 일화가 있는데요. 사실 라오콘이 처음 발견됐을 때는 오른팔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른팔을 복원하기 위해서 교황님께서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을 불러오죠. 예술가들은 헬레니즘 시기에 만들어진 조각이고 어깨가 올라가 있으니까 당연히 팔을 뻗고 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하지만 단 한 명만이 다른 의견을 제시합니다. 어깨의 근육과 가슴 근육의 모양을 보니까 오른팔은 뻗고 있으면 어색하고 오히려 뒤로 굽어 있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죠. 그 주장을 한 사람이 바로 미켈란젤로였습니다. 그런데 미켈란젤로 혼자만 이런 주장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다고 하는 팔 뻗은 모양으로 복원이 됩니다. 복원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사진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조각과 많이 느낌이 다르죠. 근데 당시에 팔을 뻗은 이 잘못 복원된 상태 그대로 다른 작가들이 모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피치 미술관이나 루브르 박물관에도 라오콘이 있는데요. 모두 팔을 위로 뻗고 있습니다. 잘못 복원됐을 당시에 모각이 된 거죠. 결국 잘못 복원된 채 팔을 뻗고 있다가 1906년 에스퀼리노라는 언덕에서 또 한 번 조각이 발견되고요. 그 조각을 연구해 보니까 라오콘의 오른팔로 밝혀집니다. 자세히 보시면 부식의 정도도 다르고 색깔도 다르죠. 라오콘의 오른팔 사건으로 가슴과 어깨 근육만 보고 팔 모양을 맞춘 미켈란젤로의 해부학적 지식이 다시 한 번 대단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라오콘 같은 경우 바로 앞에서 보지 마시고요. 쭉 옆으로 측면과 정면을 번갈아 가시면서 보시면 자세하게 표현된 근육이나 표정을 더 잘 보실 수 있습니다. 천천히 살펴보시고요. 이제 들어왔던 문의 반대 방향으로 가시면 됩니다. 헷갈리실 경우엔 사람들이 많이 가는 곳을 따라가시면 되는데요. 들어가시면 동물의 방이 나옵니다. 동물의 방은 말 그대로 동물 조각이 많은 방인데요. 대단한 건 없고요. 짧게 설명드리고 앞으로 가서 토르소라는 작품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